면접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오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은 면접을 아는 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이 반응할 수 있어야 면접에 성공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면접에 성공하고 싶으시죠? 첫 번째 요건이 뭔지 알아요? 바로 면접관을 나의 우근으로 나에게 매혹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화학하는 게 더 중요한 상한 면접의 의도이지 이런 의심이 생겨버리면 절대 그 사람 뽑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면접 방식에 따른 싸다기 한방 즉, MOT를 날리실 수 있다 이런 XXX가 토론 면접에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토론자이다라는 말씀으로 XXX라는 느낌이 고도의 심리게임인 면접에서 느껴질 때 면접관은 여러분에게 같이 일하자라는 제안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OT를 날리실 수 있다 MOT 조orm MOT lahm M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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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T